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세트 창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들을 10세트를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5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만원이라고 합니다 택배비 무료고요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지금 1세트 보여드리는 거고요 택배 무늬는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띄워 드리겠습니다 동은 하나 있고요 마제스타 마제스타 아 손톱 끝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마제스타 그 다음에 블랙 아이스 그 다음에 콜로라빈 그 다음에 스파이시 이게 하나당 거의 만원 꼴인데 이게 스파이시를 선물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택배비 무료까지 아 진짜 여러분 득템 하시는 겁니다 가격이 4만원이고요 택배비는 무료예요 1세트고요 2번 세트 갑니다 골드 라벨 철화 골드 라벨 철화고요 아 네 흑장미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흑장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문쿠 프랭크 문쿠 문쿠네요 문쿠 아 문쿠도 색감이 아주 예뻐요 아주 레드색으로 은근히 물이 들어있네요 가장자리에 네 이거는 마리아 금부지 네 그 다음에 스파이시 거의 이거 하나는 덤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파이시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세트고요 2번 세트도 택배비는 무료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세트는 먼지 스페셜 먼지 스페셜 있고요 여기도 이제 다섯 개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로이 아 트로이도 약간 동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트로이라고 하네요 트로이 그 다음에 마제스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2두짜리네요 네 이거는 스파이시 거의 이거는 9cm 분이고요 다섯 개의 포트가 갑니다 창 다섯 개가 가격은 4만원에 택배비 무료입니다 3번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세트 갑니다 4번 세트 레드 와인 차라 레드 와인 차라고요 레보니 슈퍼클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은 꽃도 이렇게 꽃도 피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베션 아 베션도 수영이 너무 예쁘죠 아주 이렇게 햇빛을 받아 가지고 색감도 은은하게 예쁘고 손톱꽃도 너무 예쁘고 네 아주 오므라 드는 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덤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스파이시에요 스파이시는 꼭 세트마다 하나씩 다 들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세트 갑니다 5번 세트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샴페인이고요 샴페인 색감이 아주 은은하게 잘 들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그렉 먼디 이거는 그렉 먼디고요 그렉 먼디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그렉 먼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보니 슈퍼클론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에보니 슈퍼클론 네 그 다음에 이거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것도 덤으로 가는 거 스파이시에요 이거는 6번 세트고요 6번 세트 6번 세트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샤론 스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제스타 있습니다 옆에 마제스타 샤론 스톤과 마제스타 마제스타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셜 철화 스페셜 철화는 아주 약간 연두빛과 옐로우 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은은하게 들었어요 로즈 가넷 스파이시 이렇게 해서 이거는 6번 세트였고요 이것도 4만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거는 마제스타고요 마제스타 슈퍼클론 에보니 그 다음에 엑시타조 엑시타조고요 아 너무 예쁘죠 네 그 다음에 클로라빈 그 다음에 스파이시 스파이시 스파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7번 세트였습니다 행운의 7번 그 다음에는 요거는 8번 세트고요 8번 세트 갑니다 8번 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지 스페셜 있구요 먼지 스페셜 그 다음에 핑크 핑크 창 핑크가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아 네 창 마리아 이거는 아르게인 아르게인 그 다음에 스파이시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8번 세트였습니다 8번 세트 그 다음에 이제 9번 세트 갑니다 9번 세트는 뭐가 있을까요 9번 세트 마제스타 그 다음에 이거는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 그 다음에 블랙 아이스 클로라빈 스파이시 9번 세트였구요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세트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에는 마제스타가 있구요 문스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와인피치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로 가는거 스파이시 까지 5개 있구요 10번 세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번 세트 9번 세트 8번 세트 8번 세트 7번 세트 6번 세트 5번 세트 5번 세트 4번 세트 4번 세트 3번 세트 5번 세트 5번 세트 구입하셔가지고 분갈이도 하시고 감상하시면서 힐링 힐링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